반갑습니다 광역보석겔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보석케이서에 지금 현재 오늘 핑크다이아몬드를 드디어 커팅을 한걸 완성시켰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커팅된 핑크다이아몬드의 모습 가운데 있죠 137캐럿입니다 확인해볼까요 정말 이쁜 커팅인데요 네 바깥에 있는건 쨍하고 안쪽에 있는거는 지금 연한 핑크다이아몬드 자 여기 보이시죠 핑크다이아몬드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하하 하하 자 이 핑크다이아몬드와 연한 로즈핑크 하하 자 하나 내놓을 yapt에요 하하 하하 으 그 다음에 쨍한 핑크 짙은 핑크고요 연한 오즈핑크입니다 61캐럿 그리고 131캐럿입니다 137캐럿 핑크 다이아몬드 로즈컵 펼쉐이프